다시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나가있어 저렇게 질 업그레는 것 같아 다시 다한다 선아 이어서 다시 다시 이렇게 하는거에요? 이거 순서에요? 한 스컨스? 교과서에 있는 스컨스에요 원래는 원래 내가 부분부분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원순서는 이게 한클로 얻는 이게 종부의 복부의 짱이에요 이 자세들이 아랫백을 집어넣으면 이제 다 다시 이 자세들이 다시요? 이 자세들이 한클로 얻는 엄지발 코이를받은 발라를 잡아봐요 자신이 몸이 자신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열 번 네 고양이 아가씨는 어쩌면 좀 이뻐 그대로 올라오세요 굴려서 복부 당기고 튕기고 올라왔다 여섯 고개 하늘 보고 여섯 복부 당기고 일곱 복부 중앙 여덟 허리 펴고 아홉 열 다리 엔치다 다리 손을 땀 찢겨서 일곱 프랭크 빗냐사라 프랭크 프랭크 차투랑가 들어가서 호흡랑 호흡랑 다시 빗냐사라 다시 빗냐사라 다시 발 틀고 앞으로 문자사랑 뽑아서 키고 다시 한 번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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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잡고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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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여섯 심층이 올라오세요 자 심층이 올라오세요 허리 펴고 고개 손잡고 쭉 복부 당기고 복부 당기세요 복부 당기세요 중간 복부 당기세요 한번반당 한번반당 강하게 조이세요 자 다리 X 손 바닥 찍고 뒷냐사라 뒷냐사라 다시 차투랑가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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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냐사라 앞으로 짬비 호흡 자 숨 e시 체가 cyk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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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